한강의 밤 산책 문을 열면 집에 있자 밖에 추우니까 집에 있자 그냥 자표 살 돈으로 보일러 들고 바닥에 누워 있자 생각해보면 인물 속에서도 먹고 자고 나름 잘 놀고 있었네 기차에서 내려와 핫팩으로 몸을 녹이면서 어렵게 맛집에 찾아가면 좀 더니까 치킨이나 시켜먹자 작은 텐트 안에서 해지는 걸 보면 속도로가 그냥 여기 있자 동남아로 갈 거 아니면 남들 다 아는 추억을 쌓기에 뼛속까진 너무 시린 재질인걸 밖에 추우니까 집에 있자 그냥 자표 살 돈으로 보일러 들고 바닥에 누워 있자 생각해보면 인물 속에서도 먹고 자고 나름 잘 놀고 있었으니까 날 좀 불리면 다시 생각해보죠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통해